경북 울진과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조계종이 긴급 모금에 나섭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종단공익모금재단인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성금을 모여냅니다. 조계종은 이번 산불로 사찰에서 재난이나 재해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도록 교구본사를 통해 대응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인명피해는 물론 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금 참여를 희망하는 사찰과 개인은 농협으로 직접 입금하거나 아름다운 동행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후원과 문의를 하면 됩니다.